카사디아 먼저 먹고 오케이 좋아요 아 그래 그래 아저씨 먹고 네 잠깐 하시죠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보세요 그냥 먹어보세요 맛있어? 음 음 나가볼까요?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어? 나도 올려 나도 올려 나도 올려 와 저 김치 올려 먹어볼래요 어? 나도 올려 나도 올려 나도 올려 김치 올려 먹어볼래 김치 올려 맛있을 거 같아 어때? 야 나 김치 좀 올려볼게 왜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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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?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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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